다음 선도로는 제67회 백제문화재 9일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혼 깨움식이 있겠습니다. 백제 5선도로는 제67회 백제문화재의 시작을 공주 정지산에서 홈불이 채워되었고요. 이 백제의 열흘 남아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9일 동안에 펼쳐지게 되는 백제문화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우사하게 맞출 수 있는 의식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백제의 혼 깨움을 시작하겠습니다. 백제의 혼 깨움을 시작하겠습니다. 백제의 혼 깨움을 시작하겠습니다. 백제의 혼 깨움을 시작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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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